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.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에 강도들을 만났다. 강도들은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때려서 다 죽어가는 상태로 길에 버려두었다.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. 하지만 그를 돕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갔다. 다음으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갔다. 그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돕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갔다. 그 다음에 한 사마리아인이 왔다.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도와주었다.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의 상처에 붕대를 감고 나귀에 실어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. 다음 날 떠날 때도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다친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다. 예수님이 물으셨어요.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? 그를 도와준 사람입니다.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.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.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셨어요.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게 되었어요. 하나님은 고 Davies